자 집에 남아도는 고구마가 있네요 밤고구마가 있는데요 삶아서 먹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한번 키워볼게요 준비물은 이 초침 타월로 고구마를 감싸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적셔서 전자렌지 한 8분 정도로 돌리면 끝납니다 키친타월을 이렇게 감싸서 물에 적시면 됩니다 하나를 완성해놨고요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감싸주면 됩니다 물이 물기가 묻어있어서 이 키친타월에 식혀서 모양대로 감싸주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일단은 모양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전자렌지 8분정도 돌려볼게요 뿅 자 전자렌지 한 8분정도 돌리면 됩니다 잠실 때는 매우 뜨거우니까 이 집게 반드시 접게로 전자렌지에서 꺼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굉장히 뜨거우니까 손 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어른들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잔여가 있는 분들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품의 색상은 사정은 주방에 남기기고 수방에 다녀서 가사하게 다 닦아오는 중 진심으로 라인이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저렴한데 안에까지 매우 잘 익었어요 입기보다 다 닦아오는 중 wollen 원하는 방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